날씨터치교입니다. 오늘 밤사이는 열대야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밤사이 기온이 25도로 웃돌아서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도 전국에 폭염은 이어지겠고요. 역시나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되면서 중부와 남부 내륙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폭염 영향 예보, 관심도는 주의 단계가 추가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보시면 내일 아침은 대부분 25도를 밑돌지만 강릉은 27도, 대구 25도로 동해안과 남부 일부지방은 25도로 웃돌아서 열대야가 예상이 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충주와 강릉 34도, 대구가 33도로 내일도 33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지는 폭염의 이유는 남서풍 때문입니다. 내일도 습하고 더운 성질에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어오는데요.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때문에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볕이 내리쬐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륙지방은 보시는 것처럼 소나기 구름대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는 내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로 경기담보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내륙과 남부 내륙지방이고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소나기 원인도 오늘과 같은 대기 불안정 때문인데요. 좌측의 지상습수 자료를 보시면 이미 내륙지방으로 많은 수중기가 자리한 상태고요. 여기에 습하고 더운 남서풍은 계속 더해지고 낮에는 볕으로 인해서 지표면 가열이 되면서 대기는 더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소나기 구름이 더 발달하겠는데요. 우측의 불안정 지수를 보셔도 오후 시간 동안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불안정 지수가 높겠습니다. 때문에 소나기뿐만 아니라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근길은 짙은 안개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겠는데요. 오늘과 비슷한 양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남해상과 서해상을 지나면서 바다안개가 만들어지겠고요. 이 안개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까지도 유입되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도서지방은 이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도 지켜왔습니다. 감사합니다.